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만들었던 테이블의 컬럼 정보에다가 데이터를 하나씩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터를 몇 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것을 dsc 명령을 이용해서 구조를 한번 봤습니다. 이걸 띄워놓고 하시는 것이 좋겠죠? 그래 여러분들이 보면서 참고하면서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컬럼에 맞게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.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대소문자를 좀 가려서 제가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.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요. 그래서 insert into 라고 해서 테이블 뒤에 명에다가 저희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insert into 라고 하면은 내가 이 테이블에다가 정보들을 집어넣겠다라고 이렇게 명을 하는 거고요. 중요한 것은 이 컬럼이 있는 것하고 맞춰줘야 합니다. 맞춰줘야 돼요. 그래서 엔터를 치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value 값을 value라고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value 라고 한다면은 value 내가 집어넣겠다 values 였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임의로 넣습니다. 물론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만들면 php를 웹페이지로 만들면은 거기에서 웹페이지를 통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겁니다. 근데 지금은 그냥 테스트로 한두 개 정도 집어넣는 겁니다. 그래서 넘버값은 사원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원번호를 001부터 이렇게 지정해줘도 되고요. 그래서 001이라는 데이터 첫 번째 사원이죠. 이렇게 넣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하나 넣을까요. 테스트 사원 한명 집어넣을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저희가 데이트잖아요. 그래서 날짜형이죠. 날짜 같은 경우는 2020년 06에 20일날 내가 입사를 했다.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는 기본 포인트 100포인트를 하나 주겠다. 아니면 사원급은 100포인트. 그 다음에 대리급은 200포인트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여를 한다라고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서울입니다. seoul 서울로 해서 저희가 하나 데이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지점이죠. 그래서 엔터 치시면은 이제 하나 한 명의 데이터가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 들어갈 때도 키보드 위쪽을 누르시면은 두 번째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겠죠. 그래서 밸류하고 그 다음에 밸류값은 두 번째 사용자죠. 네 두 번째 사용가구 두 번째 사용자는 테스트가 아니고 혼이라고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입사자는 어 2000 이분은 조금 된 분이고요. 그 다음에 5월 20일날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. 그러면 5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부산 맞나요.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점은 지금 현재 서울과 이제 뭐 부산에 있다고 하고요.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.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지워 넣습니다. 음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는 이제 셀렉트라는 구분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프롬 멤버랍니다. 프롬 멤버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모든 정보들을 가져오겠다라는 소리입니다. 어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 요 넣을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몇 가지 하다가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두 개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지금 현재 데이터가 정보가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 지금 현재 두 개 만들었잖아요. 그러면 한 세 개 정도 더 한번 만드시면은 어 뒤에 거 또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. 좀 데이터가 좀 많아야 뭐가 있어 보이겠죠.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저 같이 이렇게 인서트 하신 다음에 저는 앞에서 좀 만들었고요. 이제 나머지 또 다섯 번째 거 저희들이 여기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셀렉트 또 프롬 멤버를 하시면은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죠.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앞에 거 좀 제거하고요.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조회를 해야 하는 겁니다. 어 조회는 되게 중요합니다. 어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테이블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웹 서비스에서도 그런 셀렉트 프롬 멤버 올 가져오시면은 돼요. 근데 이제 특정한 사용자들만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붙여 가지고 가져오고 싶어요. 네 그랬을 때는 뒤에 이제 회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계속 조건문을 뒤에다가 많이 붙여 가지고 여러분들 활용을 하게 될 건데요.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않고요. 꼭 필요한 부분들만 좀 다루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어 우선은 기본적인 것들 어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테이블을 또 어떻게 지우는가 여기 있는 데이터 있죠. 요 데이터 정보들을 어떻게 지우는가 그것도 이제 살펴봐야겠죠. 자 그러면 이제 셀렉트 프롬 멤버스 한 다음에 멤버 한 다음에 회어문이라는 것을 붙입니다.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죠. 예 조건을 붙이고요.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뭐 회원 넘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. 어떤 직원 번호가 몇 번인데 직원 사원 번호가 몇 번인데 그 사원 번호 정보가 뭐예요. 뭐 이런 정보들을 서비스에서 개발하고 싶어요. 그러면 회어 넘버 그 다음에 내가 요 사원 번호가 몇 번이냐 라고 지정을 할 때 이제 002번이라는 사원 번호로 내가 알고 싶어 넘버값 그랬을 때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2번에 있는 사용자의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2번만 저희가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만약 이 회원이 어 뭔가 퇴직을 했어요. 퇴직을 하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하죠. 지워야겠죠. 지워야겠죠. 사원을요. 물론 이제 웹서비스로 개발을 할 때는 요것을 딜리트라는 것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울 수가 있습니다. 지울 수가 있죠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커리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운다고 할 때는 당연히 이거 다 딜리트를 해 주셔야겠죠. 자 그래서 앞에 딜리트는 쉽습니다. 이렇게 딜리트 여러분들 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프롬 멤버에서 딜리트를 하게 될 건데 몇 번 멤버에서 할 거냐면은 사원 번호가 2번인 사원 번호에 딜리트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딜리트를 해 주시면은 커리문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요. 다시 한번 이제 딜리트 됐는지 확인을 할 때는 프롬 멤버라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중간에 저희가 이제 딜리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넘버 값도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것들은 뭐 나중에 후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.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테이블에다가 정보들을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회원문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정보들을 원하는 것들만 확인하는 거 조건문 잠깐 간단하게 배웠고요. 그 다음에 이 조건문에 따라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. 그래서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좀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